한글자막 by 한효정 일을 엮어가지고 하는데 나도 매일 설사하고 살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내가 뭘 했어? 네? 박인복 씨 이름 부르지 마시고 이름 부르지 마시고 얘기해봐 뭐라고요? 남편이 지 어머니 지가 나온 구멍 칼로 쑤신다 했다고 소리할 때 방금 옆에서 좀 울고 자빠졌었지 누가 그럽니까? 난 그런 적 없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요? 야, 시발견아 아니, 3시간 동안 울면서 아우, 네 우리 잘하도록 해요 아우, 정말 아주버님만 믿어요 했던 사람이 누군데 시발견아 아유, 부인 단속이나 잘하세요 야 아니, 근데 무슨 목적으로 이러시는 건지 나 얘기나 들어봅시다 우리 애기 아빠가 글 썼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시발견아, 내가 얘기하려니까 네? 너, 20년 동안 나한테 피해봤다니 뭔지 얘기해봐 얼마나 동호 아빠가 하는 행실이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는지 모르죠? 본인은 모르지 본인은 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실이 뭐든지 다 옳다고 생각했겠죠? 그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눈치 본 적도 많고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녹음해서 공개해봐 아니, 뭐 녹음 안 해요 아유, 치사스럽게 철사 녹음을 한다 해도 공개 안 해요 할로, 네, 네, 진짜 험마의 시발이라면 네, 집구멍 찌두면 좋겠니? 그걸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없는 철학적인 사상이 없는 동호아빠랑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응? 그렇게 몰아가지고 우리 신랑 미친놈이라고 만들려는 게 지금 작전 아닌가요? 야 응? 원 철학적 비운기 이 설명 한번 해봐 그게 비유죠 그 정도로 울구불구 했어요 애기 아빠는 그때 그 5천만 원 사건이 솔직하니 동호아빠가 얼마나 우리 애기 아빠를 형님으로 개무시를 했냐고 응? 개무시를 했지 돈 5천 빌려다는데 중도금 좀 쓰자고 몇 달 빌리는데 아, 그 돈 어머니한테 우리 통화했거든요? 어머니가 나 달라고 했다는 말 안 하디다 웃기지 마세요 어머님이 아침에 말했어요 그래 나는 그 돈 달라고 안 했는데 제명이가 돈을 붙여왔더라 그럽디다 말을 어쩌면 그렇게 앞뒤도 안 맞게 맨날 자기 생각 속으로만 얘기를 하는지 대단하십니다 나는 대단한 시동생 돋다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인생을 살 때 똑바로 생각하고 사세요 이렇게 엮어서 형님 정신병원에 집어넣은들 인생이 좋겠어요? 응?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이태까지 사람들 밟고 그랬던 거예요? 뭘 밟겠는데 이야 세상에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아저씨라고 얘기했을까 오죽하면 나는 애들한테 밑줄 치면서 동호아빠 얘기한 적 없고 동호네 식구에 대해서 한 번도 시댁 식구들한테 얘기해본 적 없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애들이 시달렸으면 자기네들이 주변에서 듣고는 고3 아들한테 야 대단하다 시동생 재수하게 생겼어 이제 보니까 이번에 6월 모의고사 개망쳤다고 가만 안 둔데 작은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자기한테 대해서 얘기하면 전화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작은아버지가 될 수 있냐고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고 삽니까? 지금 최고의 자리에 성남시장 최고의 자리 백만 시민을 아우르는 사람 아닙니까? 형도 하나 포용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시민을 아우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시어머니 얘기를 자꾸만 들먹거리는데 어머니 욕 들은 적도 없다고 그럽디다 세상에 소설을 써도 아이고 길가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보세요 부인 보내서 우리 애기 아빠가 그만큼 처절하고 슬퍼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사실이냥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는 나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진짜 내가 피싱 옆에서 웃었다고? 누가 그렇디까? 부인이 그렇디까? 동호 엄마가 그랬지? 야 동호 엄마 행신은 어땠는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랬지? 야 이 시발 녀아 나는 너처럼 욕 안 해 나는 너처럼 욕 안 해 네 부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이틀까지 말 안 하고 살았지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말을 안 했을까? 동생이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넓은 마음으로 난 다 묻어두고 우리 신랑한테 말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무슨 팬티 소리를 들먹이고 있어 야 야 어적할 얘기가 없으면 팬티를 들먹이냐 그런 소리를 아니 이렇게 욕하려고 전화했어요? 무슨 무슨 의도로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부인이 하게 다니게 만드냐고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냐고 얼마나 시색에 가서 우리 욕을 했으면 아이고 그래 그 병신이 병신이 형수한테 왜 전화를 해? 응? 큰아주버님한테 내가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동아 아빠가 지금 정신병에 쳐놓는다고 전화했을 때 큰아주버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알아? 나는 그때 동생 취임신단 간 이후로 시댁하고 연락 안 하고 삽니다 나는 그날 충격받은 일로 절대 시댁하고 연락 안 하고 삽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어보세요 자기 행실이 어땠는지 형제들이 얼마나 다 눈 감아주고 참아줬는지 세상에 그런 걸 모르고 이제 와서 떠들고 있어 말을 안 하고 있어 바본 줄 알지 가만히 떼긴 줄 알지 어? 어디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어? 음모를 꾸미냐고 어떤 벌을 받으려고 정신 차려 이재명 정신 차려 알았니?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마 욕도 하지마 난 너한테 욕들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욕들을 만한 짓을 한 적도 없어 형님 바보라 빨리 욕을 말할 때 욕 듣기 싫으면 나는 너가 욕하는 거 하나도 괜찮아 아 바꿔 빨리 못 바꿔 못 바꿔 내가 너 있잖아 그 형님이 어 너 어머니를 뭐 탈로수신이 하면 니가 말렸어야지 그 옆에서 자빠져가지고 세 번씩이나 얘기할 때까지 가만히 자빠졌거든 누가 그렇게 얘기하든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든 얘기하는 녹음이 있다니까 미친년아 아이고 녹음 뜨셨어요? 그러면 밝히세요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처절한 심정이었다고 얘기할 거라고 엄마나 우리 신랑이 너한테 무시당하고 울고불고 했는지 알아? 너 세 명이 나이시냐 아이고 넌 욕해서 좋겠다 그렇게 욕하면 좋니? 20년간 나한테 무슨 피해 입었어?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20년 동안 니가 우리 개무시해가지고 형제들 개무시해가지고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말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상처받았어요 내가 왜 무시했어 니가 무시당할 줄 했지 니가 아니지 동호아빠 성품이 그렇지 아나무인이고 자기 말만 할 줄 알고 대화를 하다보면 무슨 범인 취조하듯이 얘기하고 세상에 그런 줄만 아세요 니 얘기만 끊으라고 전화하자마자 어? 지금은 정상인가 뭐 제정신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제정신인 사람이 하는 말이야? 응? 내가 지금 너의 방 하나 보내줄까? 아 보내 아니 뭐 사방에 다 보내더만 아니 우리 딸한테 보내니까 우리 딸이 눈 하나 꿈쩍하기나 합디까? 왜 그렇게 꿈쩍하지 않을까? 아이고 그래 형님네 가족 다 미친 사람으로 몰아서 너 행복하게 살아 그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그래야지 그러고 살도록 하세요 시장님 끊겠습니다 아우 이름 부르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그런 시동생이 있다는 게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사람이니까 전화 끊읍시다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왜 자꾸 전화를 합니까? 왜 전화해가지고 도발해가지고 욕하면은 그게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작전대로 안되니까 자꾸 전화하는 거죠 언제 우리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언제 왕래가 있었고 언제 전화를 하고 살았냐고 말해봐요 너는 인간이 아니야 내가 인간이 아니면 그쪽은 아이고 간 둡시다 전화 끊읍시다 이제 욕 들을 만큼도 다 들었고 욕 많이 먹어서 배부르니까 그만 합시다 뭐 내가 니 남편한테 욕먹은 거 20년도 합치면은 수백 시간은 돼 아이고 무슨 말씀이셔 욕 들을 만 했으니까 들었겠지 욕 들을 짓을 항상 하거든 전화 매너가 있기를 하나 뭐 막말로 매너로 따지라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매너로 갖고 있으드만 자기는 다 옳다고 그러잖아 동아 아빠의 제일 맹점은 나는 다 옳다야 아 됐어 응? 남이 남보다 다 옳다 나는 그래서 20년 동안 동아 아빠 때문에 얼마나 괴롭게 살았는지 몰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성품이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속으로 삭히고 그리고 살았어 다 모든 게 다 괴로웠어요 무슨 뜻인가 또 소설 쓰시지 쓰셔봐 어디 드러나 봅시다 존재 자체가 그렇게 미웠던 거야 빙신아 알겠어?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려니까 내가 몰랐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동아 아빠의 행실이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감정상하게 만든다는 얘기 그 얘기면 됐지 뭘 더 꼬집어 꼬집어 빼내요 뭐 팬티 얘기처럼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범인 취조당해요? 이들이 전반적인 흐름이 하는 행동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런 거 하나 꺼내서 얘기해보지도 않고 아 원래 성격이 저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줬어요 내 입으로 해서 뭐 소문난 거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형수한테 욕해대고 이름 불러대고 당신 그랬다고 미쳤다고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형님네 식구 다 미쳐서 득을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디 드러나 봅시다 그 얘기죠 드러나 봅시다 뭐가 어떤 권력을 더 누리게 되나요? 왜 말씀 안 하세요? 끊었어 이 새끼가 사람동원에서 올리고 난리야 올려 그거 보지 말고 빨리 우리 거나 합시다 아니 그것도 지워야지 여봐 아니 지우는 거 이따 지워 아니 지워야지 욕 필요하신 분 이봐요 인수의 자리가 탐나 이 여자 가만 넣을 거야 세무 쪽 일하시는 어떻게 돈이 될 때 계산이 딱 나와 보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정상 상담 내보시면 당연히 같이 눈이 무너 눈이 무너 성실한 이 시장이 무너야 돼 동원해 여보 동원하는 거야 우리 거나 찾아봐도 그거 어디 써요 일단 지우고 40개 놀려놨잖아 내가 20년 동안 시달렸다니까 틀어봐요 내가 그랬잖아 모든 게 다 너의 말과 행동이 그랬다 한 사람만 다 한 거 놨둬 여보 이거는 일부러 들어오는 거잖아 지워 일단 내 맘이야 내 블로그 내가 지우는데 지랄이야 시발이야 그러면 여보 이거 이건 어디서 내가 읽어볼게 가만있어 봐 아니 가만있어 봐 너지 진수인으로 전화를 해야지 이제는 협박정화해서 그렇다고 그래 끝나? 전화 한번 꺼버려 네 네 하루에 40개 올렸다 도배해 같은 회사가 도배하면 올려도 저 한 거야 의미성이라고 볼 거 아냐 그렇지만 내 블로그니까 지저분한 쓰레기를 지우는 거야 계속 올려 지우는 게 더 빨라 여보 그걸 알아야지 배터리 블로그 충전하는 거 나 가져왔는데 그게 무슨 질이 무슨 스파이올잭이란 거 아다 욕하지 계속 욕을 다 욕해서 나 욕많이 먹어서 배부르 딱 됐어 배터리 욕사 여기 있잖아 그거 또 잡아 이거 어디다 끄고 이렇게 식겁는데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어 완전 또한 또지 또한 틀어보자 계속 이거 녹화해 보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